하아! 자주자주 와주시면 네에에 감사해요용 네 안녕하십니까 에게티비티스타TV sled기업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능 프로토스에 티란전 티란grade 프로토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한판한판 이기는게 쉽지 않네요 다들 잘하셔서 물론 치 쉬운판도 있지만 흐흐흫 어려운 판도 있고 그죠? 네 생각나게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은 다 해볼게요 아 종강하고 등록금 보느라 아 일하셨다고 아 일 끝나고 딱 자기전에 누워가지고 이치스타TV 보는게 꿀인데 그쵸 장난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시간 나시면은 가끔씩 놀러와주세요 자 일단은 쭉쭉 찍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배럭인가요 빠른 정찰 덕분에 빠른 정찰 덕분에 대각선이라는 어 그런 상황 덕분에 상대방이 좀 돌아가네요 보고 싶은데 5시 반에 일어나야되요 고맙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간에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저도 교육 듣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이다 뭐다 되게 정신없어요 예 지금 그냥 그냥 방송 편집하고 방송하고 이거만도 지금 벅찬 상황이라 교육 끝나면은 저도 조금의 조금의 개편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더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가스를 제가 안 캔건지 뭔진 몰라도 왜 이렇게 안캐지죠 두개로 캐 나요 아닌데 클립 시간 좀 줄일 생각 없나? 클립 시간이 뭐예요? 클립 시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고를 해드리.. 할께요 20분 전후가 딱 좋아서 시청자 수 늘텐데 이게 뭔 소리냐고 유튜브 영상? 아니 긴건 긴거고 짧은건 짧은건데? 이걸 어떻게 줄여? 아 태양님 안녕하세요 네 AC님 안녕하세요 제목보고 많은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ET형에 대해 몰랐던.. 몰랐다는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T형을 더 잘 알게해서 꼬추를 보여주세요 야이 미친새끼야! 도라이잖아! 왜 저래? 이렇게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? 모두들? 자 일단은.. 무난하게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시는.. 네에에에에엏? 네에! 보여줘이C 미쳤나봐 진짜로 다들 오늘 페이스북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BJ분이 남성분들에게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했나? 하여튼 뭐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됐더라구요 나도 그런걸 이슈로 한 번 만들어볼까? 개자식들아 술려 실력! 실력~~~~~ 어 뭐야? 이거 배럭머냐 배럭머냐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박! 규밭! 이것이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 자랑 아닌 자랑이구요 네 자랑입니다 어 잘하네요 가자 두라군만으로 게임 끝났죠 저도 고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도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그 소문 호호! 12점! 개이덱! 금방 찍겠는데 1900점? 퍼라루!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배틀크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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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크루즈